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여기저기 긁어모은 것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안좋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사를 가면 최선을 다해서 맑고 고운 소리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뭐 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55.2%다 1년 사이에 1.4포인트 상승을 하고 올해 1.4포인트 올라 56.6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5년 뒤 2029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59.4%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은 저거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과거 일본이 갔던 그 정도를 바탕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나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죠 자 이게 일본의 정부의 부채 증가에서 보시면 사실은 저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조정을 한번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50%대 55%라고 해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1980년대 초중반이에요 1981년에 52 일본이 그 다음에 83에 63 그 다음 87년에 75 그래서 대략 보면 단순 수치로 보면 1980년대 전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미 일본의 90년대 우리가 고점을 찍고 훨씬 넘어가고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성격이다 라고 볼 때 우리는 일본의 90년대 초반의 그 이후에 급증하는 저 시기를 더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때로 본다면 자 가장 저기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91년 62 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근데 저건 일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어거지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갈 수 빨라질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91년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일본이 62, 66, 72, 84, 92, 98, 104, 116, 129 자 앞자리가 똑같은 애가 두 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제 아예 9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98, 104, 116, 129 오히려 가속화가 되죠 50에서 60 정도까지는 국가가 버틸 수 있다 구조로 본다면 그 흘러가는 국가의 성장 흥망성쇄로 본다면 흥 그러니까 정점을 살짝 지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0에서 60 단계 하지만 50에서 60 단계를 지나면 그 뒤에 증가하는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된다 결국은 국가 구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마 그게 결국은 국가가 제조업 중심에서 1차, 2차에서 3차로 넘어가고 서비스직 발전하고 그 발전하는 단계에서 자본이 팽창하고 자본과 부동산이 팽창하는 그 과정에서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 어떤 소득의 정체 뭐 수많은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채를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 팽창하고 그게 정점을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인구 구조가 선택하는 그 민주주의에서 선택은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 단계로 넘어간다 아마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략 흐름으로 보면 50에서 60% 정도까지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50에서 60%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가속화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예상으로는 2029년에 59%예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60%대에 진입하면서 우리가 2030년대를 생각하면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본격적인 준조세의 증가 미래세대에게 떠넘겨 놓은 수많은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의 현실화 그 다음 기업들의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약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면서 우리 이제 내막으로 가고 있는 그 가속화되는 그 과정에서 반대편에서 선거라는 것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결국 이게 국가가 어느 시점에서 왜 갑자기 급증해버리냐 국민들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달라라고 할 때 정치인들은 더 주기 위한 노력을 하죠 자 더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걸 물러한다 표로 바꿔버린다 당연히 국가의 정책 자체가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 가속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뭐 60, 70, 70, 80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가속화부터 굉장히 멀리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 사실상 2020년대 후반이 거의 버티고 버티는 게 마지막이고 아마 근데 저는 예상보다 훨씬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굉장히 가속화되고 정치인들은 더더욱 주겠다 뭐 지금부터 벌써 25만 원을 주니 얼마는 주니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선거가 한번 지나면 지날수록 뭐다 국민들은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맛을 너무 봐버렸어 그리고 공짜가 얼마나 달달한지 알죠 그래서 더 달라고 하고 이번에 사실상 주겠다라는 것에 정신을 그냥 그리고 이건 더 그쪽으로 가겠죠 문제는 누구도 이걸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정적자에서 증가 속도로 보면 아마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그 뒤에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미국이 반도체를 왜 뺄까 결국 뭐 못 미래로 봐도 인구 구조가 박살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 좀 단기적으로 봐도 우리의 구조 자체가 이미 한계까지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미군을 뺄까 안 뺄까 미군을 빼는 것은 뭐 어차피 주둔 비용만 많이 한국이 지불하면 미군을 뺄 이유는 없죠 하지만 우리 국가 구조로 본다면 이제 예전같은 긍정적인 흐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반도체 산업을 한국에 뒀다가 한국이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달라 달라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더 이상 구조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얘들이 오히려 분노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같은 것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빼버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러거나 저러거나 한국의 미래는 사실은 밟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건 이제 그 페스티벌 관련해서 온라인의 이슈죠 유부녀가 성인쇼를 관람하면 여성들의 유쾌한 일탈이지 너무 좋아 바쁜 독방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서 유쾌한 성인 너무 재밌었어요 멋진 문매에 정말 오랜만에 흥분을 했어요 유부녀가 성인쇼를 관람하면 유부남이 성인쇼를 관람하면 성적 전연 하니 삐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보면 자 물가 상승이 이제 본격화가 됐죠 확실히 선거 전에 눈치를 봤다라는 느낌이 들죠 선거 딱 끝나자마자 전반에서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가장 기폭제가 백반이 밥 한 공기 2천원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 크게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아서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밥 한 공기 2천원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도 이제 낮에 점심에 밥 싸먹으면서 밥맛이 참 좋아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더 추가해서 먹었죠 오늘 간 식당만 하더라도 1인 테이블이 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그 키오스크가 아니고 키오스크 작은 키오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각각 1인 테이블에 아예 화면에 그 결제기까지 있어요 밑에 카드 결제기까지 있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앉아서 내 자리에 1인 테이블에 앉아서 요리 주문하고 바로 카드 꼽아서 결제까지 하는 그래서 그 요리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밥 한 공기 밥맛이 있어서 밥 한 공기를 더 추가했죠 아마 제가 뭐 커피나 탄산 이런 거 다 끓었는데 지금 보면 과자 밀가루 그 다음에 그냥 탄수화물은 아직 중독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너무 과자를 꺼내야 되는데 과자 당 이제 과자 당 정도만 끊으면 되는데 이건 쉽지 않네요 그리고 가끔 먹으면 밥이 진짜 달달하고 맛있죠 밥이 달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가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뭐 사장님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테이블마다 다 결제를 자동으로 해버리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일단 밥 한 공기가 오늘은 천 원이었는데 그게 아마 연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한 공기에 2천 원씩 하겠죠 그리고 지금 김밥은 뭐 싼 게 3,500원 4,000원 넘어가고 있고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김밥이 이제 2천 원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편의점에 그 김밥류들이 아주 싸면서 자기가 착한 가격이다라고 어필하는 것들이 뭐 2,900원 그런가 최근에는 안 뽑아서 모르겠는데 한 한 달 전 먹어본 기억으로 골라본 기억으로 거의 이제 김밥 한 줄에 평범한 건 3,200원 3,500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치킨 가격 오르고 초콜릿 가격 올리고 있고 거의 뭐 그리고 여기에서 김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 김에 대해서 일본에서 수요가 증가해버리죠 관광객들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들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김 가격을 올린다 당연히 김밥 가격이 오르겠죠 우리가 밥에서 기본적으로 김밥 형태류들이 많은데 그 가격이 줄줄이 다 오르겠죠 그래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 정부가 참 미숙하고 병신인 게 그냥 정부 생각을 하면 욕이 나오죠 그냥 병신 새끼야 저게 부동산 그 기득권 가진 새끼들의 그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정책을 맞춰버리니까 물가를 안 잡았죠 병신들이 물가가 안 잡아버리니까 평범한 중산층 이하가 지금 붕괴를 해버리고 있어요 중산층 이하가 붕괴를 해버리니까 일반 소매 시장에서 아주 평범한 가장 밑에 있는 애들이 박살나버리고 있죠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 대리시장 그 다음에 배달시장 그 다음에 이런 시장들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가격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무너지는데도 문제는 가격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이미 중산층이나 서민 중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첫 번째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일을 하거나 두 번째는 아예 본업을 접고 전 이쪽으로 넘어왔거나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근로자가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가격이 무너지죠 가격이 무너지면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대리나 배달이나 이런 영역에서 시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들이 많아요 자 이거 전에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 무섭냐면 대한민국은 중견기업 이상에 고용되어 있는 애들은 존나 안정적이고 대출도 좋아 반면에 자영업을 하면 애초에 대출시장에서 이미 퇴출이야 더 문제는 대출시장에서도 퇴출인데 얘들은 시급이 이미 많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올 하반기로 가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 하반기에 더 많이 폐업을 하고 자영업자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올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고용시장으로 다시 가기는 힘들고 결국은 배달이나 대리나 이런 일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은 완전 가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가격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어차피 고용이 아니니까 최저임금을 적용 안 받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문제가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제가 있지만 최저임금제에 적용받지 않는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근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게 가격을 계속 무너뜨리죠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쓸 여력이 없는 거야 쓸 여력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상권이 다 박살을 일어나고 있죠 당연히 공식 그런 것들도 다 해결이 안 되겠고 당연히 그 건물 대출 많은 애들은 당연히 그 건물 날릴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에 돈이 안 들고 소비가 안 들고 꽤나 많은 이들이 학업이나 공부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힘들어할 것이고 이게 지금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견이나 대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심각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25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들 입장에서 지금 뒤질 것 같거든 그래서 참 뭔가 답이 없다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우리가 권력이 바뀌었을 때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 가격을 내리면서 그 다음 그렇게 무리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건설사를 꽤나 한 3분의 1 정도를 파산시키면서도 인수합병시켜서 규모를 크게 키우고 질적으로 바꾸고 금융권도 날릴 예를 좀 날리면서 증권사나 금융기관 좀 하위 20% 30% 파산시키면서 구조를 바꾸고 체질 자체를 기억해야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그때 오히려 부동산의 자본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버리니까 너무 심각한 게 물가가 안 잡혀 물가가 안 잡혀 버리고 계속 올라 버리니까 평범한 중산층의 소민들이 지금 뒤지고 있어 이게 지금 상황이야 근데 시발 저 나라 새끼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저럴 거면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진짜 지금 심각해요 자 이건 이제 조금 다르게 쿠팡 로켓 배송을 찾기 위해서 레이버 쇼핑도 당일 그 다음 일요일 배송을 시작한다 물론 이제 소수의 물건일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네이버도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 시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쿠팡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알리테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서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달려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 거대한 곳들 있잖아요 걔들도 이렇게 빨리 배송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마존도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송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여기에 참전하면 돈을 그나마 버틸 수 있고 여기에 참전 못하면 아마 매출이 굉장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 호소인들 온라인 쇼핑몰에 MD 호소인들 그런 분들 많죠 특히 이제 그 성별이 많죠 그쪽은 두고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길어봤자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어차피 연말 가면 이제 매출 대략 그림이 나오면 심각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더 심각할 거니까 많이 잘려 나오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아마 올 연말 내년 되면 실업자가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돈을 풀어버리면 돼 근데 돈을 푼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거든요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린 답이 없다 진짜 이렇게 저렇게 봐도 답이 없다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그걸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 기득권들이 다 놓치고 있죠 어쩌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우리 자본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라면 지금 잘하고 있다 대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완벽한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기십시오 국가의 지금을 즐기십시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다른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 잠깐 얘기 드리면 지금 젊은 애들은 결혼을 못해요 최소한 450에서 500벌이 해야지 진짜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애들이 가장 밑바닥 정도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들 애 하나 지금 보내면 뭐 이를테면 태권도 하나 보내면 10몇만원 20몇만원이에요 그럼 태권도 하나만 보낼 수 있냐? 아니에요 보통 요즘 보면 태권도, 미술, 수영, 영어 이 정도에서 적어도 2개, 3개, 3개에서 4개 정도네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 해서 한 20만원씩 그러면 어린애들이 벌써 이제 한 7,80에서 100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초,중,구 지나면 이걸 계속하고 가격은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애 한테만 들어가는 게 100얼마예요 자 그럼 500벌면 100얼마가 기본 순삭이죠 그 다음 월세에서 나가죠 뭐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과 대출이자 그게 나가죠 그럼 가정생활비 해봤자 500 순수하게 그러니까 세후 500이라도 세후 500이라도 문제는 뭐다? 그냥 편하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150에서 200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저축이 끼켜봤자 5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 정도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후 500에서 600이 돼야 돼요 세후 500에서 600이 안 되면 무조건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린 그냥 살면 되지 않냐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않냐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고 애들이 가면 다 비교가 되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야 모른 척하고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지만 애는 학교 가면 당장 비교가 되는데 얘는 뭐 영어 뭐 못하고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 넌 영어 이거 안 배워 보았구나 수영? 마찬가지로 아예 못해 태권도 안 했어 애가 시무룩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이게 슬프지만 비극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상황에서는 남들아 하는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게 안정화시켜서 아예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기본적으로 소수만 치고받고 싸우도록 작정하고 많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한국은 정반대로 다 하도록 할 수 있는 애들만 결혼을 하게 되어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세후 500에서 600이 거의 거지로 살아가요 애들 키우면 그러니까 500에서 600 이하는 진짜 아주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애를 낳는 것 자체가 죄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심지어 여기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중견기업에 아니면 공무원 정도가 아니면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대략 중견기업까지 하면 22에서 25% 정도일 거고 공무원까지 해서 한 28에서 30% 잡으면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이들도 한 30%가 안 돼요 물론 개들조차도 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결혼이나 출산이 정상이에요 감소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우리의 구조 속에서는 얘들만 그나마 애를 키우고 버틸 수 있어요 얘들 밑에 세후 500에서 600 미만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애를 못 키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계속 이제 시간 지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남들처럼 안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성인은 버티지만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건 부모 입장에서는 못하거든요 결국은 국가구조가 이걸 바꿔줘야 돼 물가를 낮추거나 이런 과한 교육을 하지 않도록 근데 국가가 그건 또 모른 척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에 더 맡기고 뭐에 더 맡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대학 가면 대학교가 어떻게 돼? 다 없어져 그렇게 학자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대학이 없어져 어차피 대한민국이 10에서 15년 뒤가 되면 지방대의 한 3위권 이하는 다 통폐합되고 없어져요 그 없는 대학을 가는 거야 그 없는 대학을 지금 아이들은 가지만 걔들은 어차피 7년, 8년, 10년 뒤가 되면 그 학교는 없어져 쓸모도 없는 그 학위를 지금 애들은 딴 거야 대학교 입학하는 애들은 진짜 국가 자체가 병신같이 온 거야 끝까지 하지만 이 국가의 병신같은 구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게 우리가 행복하죠 이 컨텐츠는 나락골로 할까요? 매일매일 이제 긁고 모아서 나락골이라는 제목으로 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